제가 오늘 제목을요. 뻔뻔하게 살자. 그래서 FUN입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살자가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여러분 기대하셨다가 아까 우리 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러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지 걱정이 좀 됩니다마는 그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살고 싶어요? 그럼 재밌는 걸 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뭐를 할 때 재미있어요? 이 질문을 하면 의외로 사람들이 재밌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부르짖어놓고 몰라요. 답을. 내가 뭐를 할 때 재밌었지라는 것도 잊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느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알지만 그거 자체를 죄의식을 느껴요. 인생은 재미없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일주일 시간 잡고 작심하고 그냥 영화를 24시간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한 3일?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이제 시간 문제지 좀 있으면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 그래요? 재밌는 거 하고 싶다면서 그것만 하고 살지? 결국은 일시적 재미는 줘요. 그런데 텅 빈 마음을 채워주기는 역부족이죠.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뻔은 있어요. 그러나 깊숙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만족 있는 뻔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고민을 좀 해봅시다. 오늘 다 해결을 못 할지라도 일단은 원인 진단부터 해봅시다. 왜 인생이 재미가 없을까요? 카페인 중독 들어보셨나요? 카카오톡, 그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 앞자를 따서 카페인 중독이라고 합니다. 글은 올리지 않고 구경만 하는 사람을 요새는 눈팅족이라고 그래요. 눈팅족.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SNS를 보면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고 나 오늘 생일 파티했다. 나 오늘 옷 샀다. 그다음에 애인하고 찍고 너무나 행복한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이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그것이 카페인 중독이에요. 나는 취준생인데 직장인들이 직장에 어려움을 얘기해. 어려움을 얘기하는데도 너무 부러워. 나는 뭐야? 나 저 어려움 얘기하고 싶다. 그죠? 왜냐하면 자기 과시적 공간이 SNS가 돼가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소통으로 시작했는데 과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정말 커넥트가 무지되어 있는데 어려워요. 그죠? 그 많은 핸드폰 저장된 중에서도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전화 걸 사람이 망설여지는 그만큼 외로워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또 다른 것은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과 삶을 비교하면서 느끼는 우울감이 들어요. 정호승 씨는 남들과의 비교는 자신의 삶을 고단한 전시적 인생으로 바꿔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교 프레임은 우리 삶의 기쁨과 도전 정신을 앗아갑니다. 왜? 도전하려고 해도 비교해보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나를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면 어떻게 되죠? 우월감, 열등감,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죠. 당연히 우월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뻔뻔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명,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을 갖춰나가야 되는데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프랙티컬하게 미루지 말라는 거죠. 뭔가를 오늘 당장 아무 거라도 해도 좋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하면 점점 못하게 돼서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목표.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목표를 세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목표 속에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항상. 사실은 나를 위해서 뭐를 할 때 즐거울 것 같죠. 안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속에서 기쁨과 자존감이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표 속에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는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은 순수히 재밌는 것은 영화 볼 때처럼 별 의미가 없는 행동일 수 있어요. 영화 평론가라면 몰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등산을 하는데 힘 안 들고 등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도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왜 해?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왜 그래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등산가들이 헬리콥터 타고 거기 착륙을 안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단순히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보람과 재미로 다가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